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좀 공정하게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사전투표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인 당일투표일에 다 가서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한 방법을 끝까지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 사전투표를 해야 득표수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밖에 없다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그만둘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 법이 규정한 대로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쓰지 말고 바코드 쓰면 됩니다. 법대로. 그리고 투표지는 투표지가 정보임을 입증하려면 투표지를 교부할 때 투표관리관의 사적인 도장 사인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선관위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여러분들 인쇄를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다 제공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하는 거 참 이야기하면서 좀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교육규모가 5.26위권까지 향상됐는데 무슨 선거가 여러분들 정밀도가 뛰어난 제품도 아니고 그냥 투표함에 표기표에서 넣고 그걸 다 더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건데 이걸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조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선관위 문제 핵심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빙빙 둘리지 말고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주도한 덕표수 조작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선관위가 주도했지만 선관위를 주도했다고 해서 선관위 내부인력이 직접 여러분들 조작작업을 했는지 아니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가지고 컴퓨터를 개방해가 서버를 개방해 주고 외부에서 뭡니까? 그렇게 조작했는지는 검찰 수사가 이루지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투표지 분류기를 주로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그것도 여러분 검찰 수사가 이루지야 투표지 분류기 외에 어떤 전산장비를 그렇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명확한 것은 대한민국 선관위 문제의 중심은 핵심은 본질은 바로 선관위 주도 덕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덕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 주도 덕표수 정감입니다. 정가와 감소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보게 되면 선거 사무에 관련된 자들이 덕표수 정가와 감소 및 위조 행위에 여러분들을 관려했을 때는 중벌을 때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선관이 덕표수 조작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수사해야 되겠지만 채용비리 수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장 격가지인 겁니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22년 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5월 9일 날 취임하시고 6월 1일 날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충청남도 선거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이 그래프는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후보별로 구한 겁니다. 국힘당의 김태흠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분에서 마이너스 11.7%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성조 후보며 플러스 11% 모든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충청남도 16개 선거구에 동일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힘당 김태흠으로부터 훔친 득표수 만큼을 사전투표 득표수 만큼을 누구와 함께 쑤셔 넣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양성조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준 것을 그냥 말하는 겁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후보가 3명 4명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딱 두 사람만 등장했기 때문에 좌우가 착하게 일치한 값이 나오는 겁니다. 예상분의 마이너스 11.7%를 김태흠 후보가 뺏겼다는 이야기는 우편 투표 투표자 수의 11.7%를 훔쳐가지고 전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양성조한테 플러스 11.7%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총 이동한 득표수 증감 규모라는 것은 23.4%를 이동시킨 겁니다. 23.4% 그러니까 100명이 여러분들 투표에 관외사전투표를 했으면 23.7명에 해당하는 득표수가 이동한 겁니다. 여기서 0.7이니까 반올림해가지고 24명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는 그냥 예술작품입니다. 이거는 공상품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국 공상당 선관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하고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의 선관위가 만든 작품입니다. 노태학의 책임이 없다고요 노태학이 책임져야 될 일이죠. 이런 짓을 다 한 겁니다. 전국에 다 한 겁니다. 전국에 다 시도지사 선거뿐만 아니고 시장선거 군수선거 구청장선거도 했고 광역의회의원선거도 했고 기초의원선거도 한 겁니다. 시장 시군구청의 여러분들 의회의원선거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바뀐 지 한 달에 안 됐는데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좀 화끈하게 조작하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도 조작을 좀 눈치 보면서 한 거죠. 눈치 보면서. 그래서 이 차익값 크기가 작지 않습니까 작지만 좌우가 착하게 대칭이지 않습니까 청량군 마이너스 4.6% 플러스 4.6% 홍순군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서청군 마이너스 3.7% 플러스 3.7%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관이 주도 특표수 조작이 선관이 문제의 핵심이고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들통날 줄 몰랐을 겁니다. 2022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저는 첫 번째 가설을 가지고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은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그 가설이 입증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1년도 보궐선거, 2022년도 대선 지방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전부를 다 여러분들 간통한 다음에 어떤 가설을 입증했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문정권 하에서 5번,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에 7번의 모든 공직선거를 선관위가 특표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가설이 입증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을 선관위가 특표수를 조작했다. 검정권. 2017년 대선부터 문정권의 5번 공직선거, 윤석열 정부의 2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조작값을 사용해가지고 다 선관위가 특표수 조작했다. 선관위 제도 특표수 조작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국민을 대신해가지고 지도자를 선관위가 뽑아온 겁니다. 당선자를 때로는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때로는 당선자를 만드는 누가 선관위가 만들어 온 겁니다.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을 여러분들 폭로하는 책이 나와도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숫자로 다 도덕질한 것을 다 밝혔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와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숫자로 다 도덕질을 밝혔기 때문에. 이 악반들 국민들한테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노태학의 그 가정서는 우선 보시기 바랍니다. 한양법대를 나와? 네가 대법관이야? 그래 보자. 인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뭐 천년, 백년 살 겁니까? 자식들이 다 있고 아이들도 있고 개론들을 벌써 했을 테니까 좀 빨랐으면 애들이 손자, 손녀도 했겠죠.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득표수 조작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종시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마이너스 4.2% 플러스 4.2% 관내 사전 투표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마이너스 5.2% 플러스 5.2% 표를 훔쳐가지고 훔친 만큼 더해줬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훔친 만큼 더해줬으니까. 훔친 만큼 더해줬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세종시는 딱 한 군데니까 세종 특별자치시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이런 방송을 다루어 올 수 없는 그런 주제죠.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득표수 조작을 밥 먹듯이 물 맞으시대 해오고 그걸 이제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선관위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니까. LA 도둑놈들아.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죠. 멀쩡한 나라에서 선거를 훔쳐가지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걸 또 덮는 인간들은 또 어떤 인간들입니까? 말이 되는 짓들 해야지. 자 정의가 이기겠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